이준석 전 대표가 들어오면 뭘 맡아달라고 제안할 생각인가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새누리당을 만들 때 국민의힘 전 단계 만들 때 참여한 분이에요. 당신 이 당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가야 되냐. 당신은 고칠 것이 뭐고 당신은 기여할 게 뭐가 있냐. 이걸 어떻게 돌리면 되느냐. 나 좀 도와달라. 이거를 정치적인 스승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무슨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건 제 권한 바뀌고 그러나 그분이 뭘 원하는지는 잘 파악해서 제가 당대표한테도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듣자. 당대표도 우선 소통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언제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만 돌린다면 활짝 받아들이겠다. 그럼요. 유승민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냥 막 여기서 막 던지고 여기서 던지는데 그 동생은 내가 참 좋아해요. 박근혜 정권 때 같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동생이 동생 형을 잘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생각을 그리고 그 동생은 수도권에 나오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움직여준 사람이니까 좀 귀하다. 고맙다. 그런데 다른 중지인들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부산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버스 40몇 대씩 동원해서 이렇게 나 부산 안 떠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일하고 우리 일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이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결정할 문제지 꼭 그 사람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와라 말하라 뭐 해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제가 전라도 아랫목에서 컸는데 아무리 딴 사람이 룰을 어긋나도 나는 이거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아들이 하나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MZ세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고 뭐 이기적이다. 누가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르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들어오면서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우리가 잘못한 교수님, 우리가 우리 책임입니다. 자, 4, 5혁신안으로 얼마 전에 지금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도 예의 없이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치 현실에서는 전략 공천도 때때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 엊그제 봤는데 수능을 뭐하러 봐요? 수능은 공평이죠. 공평하게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가기 위해서 공평하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비서진도 있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분들이 공천을 뭐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들이 공천 경쟁에서 뛰어들어서 실력 있고 또 인지도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그렇다고 우리가 오픈,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 같이 여론도 보고 당에 너무 맡기지 말고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제일 센 후보가 나와서 승리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나온다고 해도 전략 공천을 배제하실 건가요? 아니, 절차야 있겠죠. 그러나 뭐 그분이 무슨 경선에서 질 것 같아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하면 된다. 아니, 그럼요. 경상도 사나이도 있고 어디 사나이도 있는데 사나이답게 정치를 하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1, 2, 3, 4, 5 혁신안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은 1호 혁신안. 대사면 안 뿐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나도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혁신안들이 법제화되어야 하는 게 절차가 좀 복잡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로는요. 던져놓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또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안 받아들이면 우리 혁신위원들이 똑똑해요. 지난 혁신안은 우리 박 의원이 대구의 대학생이에요. 얘기가 돌고 돌고 도는데 그 대학생이 정리해서 읽은 거 그대로 냈어요. 한 글자도 안 달라요. 거기서 한우성이 터졌어요. 박수치고. 워낙 요약을 잘해서. 그러니까 우리 혁신하는 의원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당도 그거 닮으면 되고 감히 내가 얘기하는데 국가도 그런 우리 혁신위원들 정도의 신선하면 국가도 잘 될 거리라고 봐요. 대한민국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저보고 아까 계속 좀 기다려봐라. 너무 성급하다 그러시는데 혁신위원회 활동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호 혁신위원회만 받고 나머지는 별로 받을 기회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혹시 좀 답답하거나 지도부에 섭섭하거나 그러신 진정은 없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저 누구도 무서워질 않아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우리 특히 당의 지도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전혀 안 무서워. 저는 누가 무섭냐. 국민이 무서워요. 오신환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아주면 조계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협박을 좀 하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혁신위원들 보고 나가서 인터뷰를 열심히 해라. 나만 하지 말고 당신들도 해라. 던져라. 여러 가지 의견을 던져라.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협박이라는 것은. 일찍 끝낸다고 해서 4, 3에 가서 내가 또 크리스마스까지로 알고 있으니. 이제 저도 좀 잠재웠죠. 협박이라는 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협박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이고 자극을 좀 자극을 계속 줘야 된다. 단지 자극이다. 용어를 제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실행할 생각은 없다. 저 실수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그냥 자극이라고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혁신위원 활동 기간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도 없나요? 우리가요. 이거 바꾸지 못하면요. 경제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한 나라인데 이걸 바꾸지 못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거 맞춰 빨리 경제 발전만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나이 들어서 좀 기분 좋게 순천에 가서 은퇴해서 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래도 참 잘했구나. 그 외에는 저는 정치도 할 생각 없고요. 그 외에는 제 바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사람들이 무수할 거예요. 학연지연이 있고 무슨 배경에 누가 있고 누가 나를 조종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임요한 위원장님도 그냥 의사하셨잖아요. 의사하셨는데 여당의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받고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이 나라와 당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당에서 수도권이 어려우니 총선 한 자리에 나가서 맡아다오. 이렇게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사대문에서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공헌입니다. 이게 혁신안이 성공하려면 제가 좀 무슨 쓸데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후퇴를 해야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한두 달이 아니에요.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기 위해서는 또 전라도에서 배운 것은 명예. 명예가 뭐냐 하면 면이에요, 면. 그럼 면상은 일이여. 면을 지켜야죠. 면이요? 오픈십약 의원도 그렇고 대선 대표도 그렇고 해결을 좀 얘기하고 비판하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치인들한테 워딩을 주고 싶어요. 언론 여러분은 갈등과 싸움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즐겨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도 솔직해지세요. 그런데 그게 건설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혁명을 하면 안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이 혁신이고 혁신이 개혁입니다. 자, 본인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시고 그분한테 영상편지를 하나 좀 얻어주실 수 있을까요? 꼭 한 사람이 있다면. 꼭 사람을 지명하라고 그랬죠. 아니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박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에 참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따뜻한 지지를 어디 나가면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제가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인용한 위원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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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